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힘이 164석 정도를 받은 것을 보이네요. 선관위가 범야 192대 108로 압승했다고 하는데 다 도둑질한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포함된 선거관리비원회가 임의로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준 위조사전투표지를 전부 다 찾아가 제거를 하게 되면 136대 163 범야 136석 국민의힘이 164석으로 거의 추계가 됩니다. 여기는 비례대표가 포함이 된 겁니다.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단계니까 몇 군데 남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도 보도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이 164석을 차지한 겁니다.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 조장 막으면 국힘이 큰 폭으로 이기고 사전투표 조장 못 막으면 개원선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숙지하시는데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이거 맞춰나오면 비례대표로 가겠죠.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잠정 추계처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게 4월 29일 기준입니다. 아직 다 안 마쳤기 때문에 작업 진행 중인 데가 제주 경남 충남 충북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적은 다 마친 겁니다. 서울에서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지를 더블당 후보 함께 집어넣어 줘 가지고 18개 석의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습니다. 경기도 14석 당선자와 낙선자를 조작한 겁니다. 인천에서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줘 가지고 5석을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여기 성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자였는데 낙선자로 만든 겁니다. 부산에서 한 석 조작을 했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더블당 후보의 당선자인 삼선 전재수 후보도 조작이 된 겁니다. 한 번 방송을 드렸습니다. 대전 광역시에서 4석을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성부 조작의 이름들 바로 주체는 선거관리비원회인 겁니다. 딴 데 아니고 북조선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2석 이름 성부 조작을 한 겁니다. 울산에서 1석 성부 조작을 한 겁니다. 세종시에서 한 석을 성부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는 모두 다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블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위조 사전투표 주소를 더해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꾼 경우입니다. 국힘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에 낙선자로 그냥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국힘당 후보를 낙선자로 만들고 대신에 더블당 후보가 당선자로 만들게 된 지역이 확정된 지역이 여러분들 여기 서울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밑에는 거의 확정기기지만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다. 예상은 9석입니다. 합산하게 되면 136대 164 비례대표 18석을 포함해 가지고 국힘당의 예상의석이 164석인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는 어떻게 발표했냐 192대 108로 발표를 한 겁니다. 범야가 192석이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이 일어났는데도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그냥 본인이 본인은 안심하고 여러분들 그냥 이거 덮으면 그냥 본인이 안전할 거라 보는데 나는 진짜 뭡니까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을 만큼 뭡니까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자수만 확인하면 여러분들 다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뻥튀기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그게 실제 사전투표자수인 겁니다. 그거하고 선관위 여러분들 발표한 발표 사전투표는 비교하게 되면 금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선거 무효소송이니까 소용없습니다. 대법관들 보셨지 않습니까 다 덮는 거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를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여기는 뭐 작성하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작성을 못했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서울은 18석을 성부를 조작했는데 실제로는 국힘이 29대 19로 이겼는데 이게 틀렸네요. 더블당이 여러분들 29대 19로 이겼는데 실질적으로는 선관위가 37대 11로 이겼다고 여러분들이 발표한 거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제야 전문가께서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했더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의 추계치입니다.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인 데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만 지금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결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서울특별시는 모두 의석이 48개입니다.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37대 11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위조투표제를 제거하고 나니까 19대 29로 바뀌는 겁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겁니다. 부산 광역시에서 더블당이 1대 17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위조투표제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0대 18% 전부 다 더블당이 패배한 겁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0, 1, 2 전부 다 이긴 거죠. 인천 광역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 12석 국민의힘 2석이라고 발표했는데 위조투표제를 다 더블당 후반께서 제거하고 나니까 12대 2가 7대 7로 바뀌는 겁니다. 광주광역시는 말할 거 없고 8대 0 8대 0 대전 광역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블당이 7대 0으로 압승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더블당 후보에게 포함된 위조투표제를 전부 다 제거하고 나니까 7대 0이 아니고 바로 3대 4로 오히려 국힘이 이긴 겁니다. 울산 광역시에서 1대 4로 더블당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구해보니까 진보당 한 명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5석 전부를 다 얻은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이겼다는 울산 광역시에서 실질적으로는 득표소 조작을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최종특별시에는 1대 0 이랬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미래가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를 조작해가 여러분 떨어뜨렸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들 낙선되고 국민의힘이 한 석을 차지한 겁니다. 1대 1이 된 거죠. 경기도에서는 53대 6이라고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위조 투표제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53대 6이 아니고 39대 20으로 14석을 더 국민의힘이 가졌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2대 6이라고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구해보니까 0대 8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는 8대 3이라고 발표했는데 전북은 10대 0 전라남도 10대 0 이건 말할 거 없고 경상북도 0대 13 이건 말할 필요 없고 경상남도의 3대 13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구해보니까 여러분들 한 석밖에 차지 1대 15입니다. 제주특별전은 3대 0으로 더불당이 압승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구해보니까 2대 1로 국민의힘이 한 석을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 중인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남도는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거의 확실하게 보는 것이 충청북도는 5대 3이었는데 국민의힘이 2대 6으로 이긴 거고 충청남도는 8대 3이었는데 국민의힘이 4대 7로 이긴 겁니다. 거의 확정적인데 최종적인 점검이 안 끝났기 때문에 초록색 4배를 붙여놓은 겁니다. 작업 중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3대 13으로 더불당이 3석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한 석밖에 1대 15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다 종합하게 되면 지역구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당 161석 국힘당 90석이라고 발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내가 더해준 위조사전특별제를 전부 다 제거하고 나면 여러분들 성부가 바뀌게 됩니다.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106석 국민의힘의 146석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이 나오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끔 이렇게 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 빼버리고 두 당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 부터 경기도까지 이러면 더 잘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나라가 온통 도둑놈 두성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번도 이런 총종합 정리를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 전국 총의석수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192대 108 수정치 136대 164 의석수 300석 비례대표 포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더불당 175석 위조투표지 다 제거하고 나면 더불당 120석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108석 더불당 후보에게 여러분들 더해진 위조투표지 다 제거하고 나면 164석 개혁신당 3석 세로미래 0석 세종시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겁니다. 진보당 울산에서 1석 조작해서도 이긴 겁니다. 조국혁신당 12석 여러분 이 자료는 비례대표 조작을 포함 안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164대 136은 범냐 136석 국민의힘의 164석은 비례대표 조작을 추계 안 한 겁니다. 비례대표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추계하게 되면 164석이 아니고 167석 168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제를 분명히 두는 겁니다. 비례대표 조작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잠정적인 값이 국민의힘이 164석 더불당이 136석입니다. 대한국 공직선거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서울 경우에 세 사람당 한 표의 위조투표지가 표수가 한 표씩 더해지도록 플러스 1 플러스 1 더불당 후반께 그렇게 조작하고 거기에 이름들 조작된 표수만큼의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투입한 겁니다. 지금 지역선관 이름 들어있는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는 위조투표자하고 진짜 투표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냥 진짜 가짜를 내 가지고 그냥 세는 겁니다. 가짜를 세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은 실제 사전투표일을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도록 cctv 촬영도 불과 선거인 명부도 없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도 못 찍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5월 9일 날 모두 삭제되는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실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면 다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밝히겠습니까 안 밝힙니다. 그는 정치검사거든요. 그는 끝까지 국민들의 이익과 반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절대 부정선거를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문제 국민들이 저항을 격렬하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 저는 거의 그냥 바닥으로 봅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절제된 표현을 그냥 쓰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흉중의 여러분들 얼마나 부글부글 끌어오르겠습니까. 이거 나라가 그냥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넘어간 거고 그리고 그 야합한 자들이 다 여러분 뭡니까 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석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분들 29일 기준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분석한 것이 이겁니다. 비례대표 18석을 포함해 가지고 국힘당 164석 더블당 120석 이게 여러분들 범야하고 국민의힘의 의석입니다. 분명히 전제조건을 두고 싶은 것은 비례대표 조작을 포함을 안 한 겁니다. 비례대표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을 겁니다. 비례대표 이름 두 정당의 표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무효표가 130만 표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선거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인 수에 서울은 4분의 1을 곱해 줘 가지고 위조투표제를 만들었고 경기도는 5분의 1을 곱해 가지고 위조투표제를 만들었고 부산광역실은 선거인 수에 6분의 1을 곱해 가지고 위조투표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더블당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선거인 수가 뭡니까. 정당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입니다. 무효표가 여러분들 130만 표라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선거인 수표 에서 뭡니까. 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 뜻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가 끝나고 나면 이게 좀 개정이 될 겁니다. 서너 표 정도가 국힘에 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런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